그냥 누워있어. 가만히 좀 없더러 착하고 축구장에 꽂힌 시름 입에다 그냥 물어 입에다 물어 그럼 이리 좀 내가 두셔줄게 그래 가위도 좀 체리고 이왕하는 거 엿도 하나 넣고 우리가 파는 거니까 왜? 흔들다가 그렇게 된 거야? 그냥 누워있어 너는 죽은 데니까 자꾸 이렇게 일 낳고 그러지 마 각섭이 타령으로 들어가리 각섭이 타령으로 들어가리 그냥 누워있어 나갈까? 그냥 누워있어 너는 내게 해결해 나갈까? 해결해 나갈까? 해결해 나갈까? 해결해 나갈까?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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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